쭉쭉쭉 나와야됩니다 앞손 깊게 들어가야돼 아래위 다양한 공격력 들어가야돼 바로 연결이 되야됩니다 뒤로 빠질 필요없이 연타가 땅땅땅 나가야됩니다 붙었을 때 땅땅땅땅땅 아래위 뒤로 빠지지 마세요 뒤로 빠지지 마세요 뒤로 빠지지 마세요 땅땅땅땅 나가야돼 붙었을 때 수빈 굿 쿵 아, 또 들어가야 돼. 하이, 시간 타임. 괜찮으세요? 네. 주목을 좀 더 많이 내린... 주목의 횟수가 좀 작죠? 네. 체력 안대를 하셨나요? 네. 그야말로 40대 같은 50대, 우리 노아 형님. 그야말로 생활복싱에 정말 한 30년 하신 것 같아요. 아주 젊으셨을 때는 프로 라이센스까지 획득하시고. 홍코너 30세 생활복싱. 주목을 많이 내야 됩니다. 깊게 깊게. 조용히 virtues. 네. 네 좋아요. 너도 잘해 주세요. 최신int 공격으로 인정AC passengers 부천차고 사뺐지 국물도 뒤로 빠지 말고 바로 배 때리고 해야 돼 아래위위아래 연탄 들어가야 돼 또 들어가야 돼 아 스톱 등을 보이면 안됩니다 아 시작 경고하나 준비해야 돼 땅땅 나가야지 빠르게 강하게 쭉 냅니다 그렇지 좋아 연탄 들어갑니다 좋아요 마지막 대기죠 또또또또 집중 아 안돼 안돼 때리고 나서 대주면 안돼요 맞으면 안돼 때리고 나서 좌우로 돌아주세요 어색 아 아 마지막! 양선수 수고하셨습니다.